경기지역 초등교육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 근무제 시행을 촉구하며 오는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초등 불범교실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가와 식당 밀집지역은 특별관리장소로 정해 상시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을 다룬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이 의정부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부터 2000년대 히트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지역의 초등교육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 근무제 시행을 촉구하며 오는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초등 돌봄 전담사의 절반 이상이 하루 4시간씩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어 수당 없이 초과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8시간 전일제를 골자로 한 초등 돌봄 교실 개선안을 도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초등 보육 전담사는 2,900여 명으로 도내 1,327개의 초등학교에서 2,963개의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GTX 신설력이 들어서는 의정부와 양주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주 덕정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여름 34평형인 84제곱미터가 2억 원 중후반대에 거래됐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실거래가 기준 6억 원에 팔렸습니다. 1년 새 2배 이상 뛴 겁니다. 지난 2014년 건립된 이후 잠잠하던 집값이 최근 GTX 노선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GTXC 노선의 종착역인 덕정역까지 도보로 7,8분인 역세권인데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34평은 6억 원까지 뛰쳤고 여기가 원래는 GTX 도보권이거든요. 여기 독정역에 중점으로 해서 GTX가 도보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뭐 다른 GTX 도보권보다는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곳이긴 해요. 이처럼 GTX 노선을 따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력이 들어서는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경기도 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의정부가 29.5%로 가장 높고 양주시가 29.4%로 뒤를 이었습니다. 5위인 안양시 동안구에 비교해서도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모두 GTX 신설력이 들어서는 곳으로 GTX 노선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사실 미래가치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신호선이 거의 종착역, 덕정역 중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신축 아파트고 그리고 또 교통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X 노선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와 인천 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10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이 전주 대비 0.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가 0.41%로 2위로 나타났고 충북과 충남, 제주가 0.3%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은 0.19% 상승률로 인천과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시도별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제주가 전주에 비해 0.3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 0.3%, 경기 0.28%로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인천과 경기가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양주시는 0.57%의 상승률을 보여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전세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GTXC 노선이 내년 하반기쯤 착공되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의정부와 양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7호선 연장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5년 7호선이 양주 고읍까지 들어오게 됐는데요. 다만 고읍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옥정 신도시 주민들은 7호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읍 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은 양주시가 사업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양주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역철도 도봉산 포천 노선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포천까지 이르는 34.4km 구간입니다. 이 중 도봉산역에서 탑성역 구간, 탑성역에서 양주 고읍지구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늑장행정이라고 추적하는 구간은 고읍지구에서 옥정까지 4km 구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이 구간 건설에 필요한 예산 2,700억 원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착공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시가 사업 시행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은 지금이라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고읍지구 구간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옥정 포천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는 또 고읍옥정 구간 건설 예산이 마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 조체가 LH로 정해져 앞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옥정 포천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 고시가 난 후에야 고읍옥정 구간에 대한 분리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본 계획 고시가 늦어지면 분리 발주 역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총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고읍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읍옥정 구간이 정확히 언제쯤 개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분들은 다 7호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분양받고 입주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장거리까지만 들어오고 여기는 그 다음은 언제 될지 모른다. 막연하다. 자기들은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다. 이제 그러는 거죠.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친구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날 범행 동기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명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경기 북부경찰청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기존 월 2회 하던 일제 단속을 주 1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가와 식당 밀집 지역은 특별 관리 장소로 정해 상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음주 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분에서 30분 단위 이동 단속과 심야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을 다룬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이 의정부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은 5일부터 6일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됩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대중가요부터 2000년대 히트곡까지 시대와 세대를 대표하는 음악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선욱 연출은 지난 4일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백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리다 보니 의상과 분장, 소품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노래를 듣는 동안 백년이 금방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2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는 131명 줄었지만 사흘 동안 700명 이상 발생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64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31명, 동두천 28명, 양주 20명, 포천 8명, 연천 6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8.7%로 전날보다 1%포인트 올라갔으며 중증환자 병상은 94개가 남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6.4%로 전날보다 5.1%포인트 올랐습니다. 모두 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의정부 고산지구는 철도 교통수단이 없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곳에 경전철을 끌어오려고 했고 지난달 30일 개통됐는데요. 하지만 30분에 달하는 배차 간격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전철 노선이 연장돼야 풀릴 문제인데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입니다. 기존 차량 기재를 역사로 개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본 설계를 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허락한 고산지구 주민들은 경전철 개통을 반깁니다. 동원산도 갈 수 있고 의정부 시장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타고 가니까 좋긴 좋죠. 다만 최대 30분에 이르는 배차 간격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정부 시는 2억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3천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 노선 연장 전까지는 배차 간격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경전철 연장 노선은 밀락 1, 2지구 방면과 고산지구 방면, 녹양지구 방면 등 총 3곳입니다. 정확한 노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선 연장에 따른 사업비는 총 5천억 원. 의정부 시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 경전철 노선 연장안을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이 안이 2024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시가 경전철 연장 노선 3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노선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반면, 1개 노선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장의 방사사육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닭과 오리의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마당이나 논, 밭 등에서 닭과 오리를 기르면 안 되며,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한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 또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만든 김치 이천포기는 지역 내 55개 복지기관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이 나눔 행사는 사실은 나누는 행사이기보다는 함께하는 교직원들도 함께, 그리고 학생들도 함께, 지역사회 기관들도 함께 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